왜 비싸냐면 필파워가 완전 남다르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무리 합성 충전제가 잘 나왔다고 한들 부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넥선에서부터 벌써 볼륨강으로 돌아오는 복원력 꽃 피듯이 여기에서부터 가슴 쪽부터 하나하나 초고밀도의 다운백 시스템을 다 처리를 해서 만들어놓은 어디 하나 털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만들어드린 존재감이 충분하죠. 올록볼록볼록볼록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볼륨감이 느껴지는 코트들이 진짜 대세인데 정말 가볍디 가벼운 구스 안에서 이런 멋진 셀루엣을 이소연의 솔레에를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거고요. 워시업을 물세탁 가능하게 다 준비를 했으니까 밝은 컬러 선택하셔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워낙 좋은 가격의 크림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손세탁 된다고? 그래서들 좋아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런 또 올록볼록 나와있는 코트들의 스타일들이 이런 아웃도어나 스포츠 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뭐랄까 약간 되게 그냥 너무 캐주얼스럽다라는 느낌만 있었다면 오늘 저희가 입은 모습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에도 프린세스 라인이라 해서 진짜 여왕 같은 목선 실루엣의 허리 라인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꺼지지 않는, 처지지 않는 이 넥선을 보더라도요. 살짝 이 안쪽에 지퍼를 다 올리시게 되면 굉장히 볼륨감 넘치면서 이런 부분 안쪽까지 전부 다 바람 새어나오지 않도록 셔링 처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디테일이 굉장하지만 입었을 때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살짝 동글동글하고 여성스럽게 라인을 살려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안쪽에 충전재를 넣어놓는 건 부해 보일 수 있지만 어깨에서부터 살짝 가슴 쪽, 팔선까지 딱 떨어질 이 느낌이 너무 여성스럽고 일신해 보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구스, 털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가 있는데도 허리 라인 이렇게 잘록하고 그러니까 이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된 그런 디자인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어니안 부분 뜨는 것 없이 탁 밀착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예 허리 자체가 잡혀져 있어요. 물론 저희가 추가로 벨트를 드리겠지만 아예 자체적으로 뒤쪽의 셔링, 밴드를 잡아들여서 훨씬 더 뒤쪽의 볼륨감을 더 살려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옷의 디테일들이 이런 거에서 참 다르다고 느꼈던 게 옆쪽에 포켓 있는 쪽의 스터드 포인트로 리벳 장식을 한 번 더 살짝 이런 센스 있는 감각으로 잡아들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확실히 더 실용적으로 트어지거나 하지 않게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 옆에서 봐도 볼륨감이 구스로 전부 다 살아가고요. 그리고 라인감은 살려드리되 절대 뚱뚱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블랙 컬러가 준비됩니다. 오늘 이 코트를 선택하시면 기모 레깅스까지 드리는 단 한 번 단 한 번의 최강의 조건을 열어드립니다.